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노구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다선 의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는 전혀 협조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투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 테이블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인천계양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만724표가 투입됐고 영등포에서는 1만1529표가 투입됐고 중구 성동갑에서는 1만4262표를 투입했고 동자글에서는 1만4530표를 투입한 거죠. 서울 권역에는 대부분 1만에서 1만5천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이 나경훈 후보가 살아남은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만4530표를 나경훈 후보의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류삼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줬는데 그럼 왜 류삼령 후보가 1만4530표를 받았어도 이길 수 없었느냐. 당일 투표에서 60%를 얻었거든요. 당일 투표에서. 그게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치하지 않습니까? 선간위 발표를 보면 60%를 딴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나경훈 후보가 실제로 62%를 얻었는데 몇 표를 얻었다고 이런 발표에서 한 겁니까? 46% 얻은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엄청난 조작을 해도 류삼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나경훈 후보가 압승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사전투표 를 없애는 게 최고고 사전투표 를 없으면 사전투표자들을 개수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되고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국민들이 다 당일 투표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안 가고 그냥 대통령부터 사전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게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하나가 보면 서울에서는 대개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관위는 뭐죠? 예. 세금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 세금을 다 모아 가지고 통행 세금을 다 모아가 전부를 다 더블당하게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전국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갱렬하게 다 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다퉈던데도 당일 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2포인트 차 50대 48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60대 38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점지하고 정혜진 후보 모시고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궁실은 궁실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봐오하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느 레벨에서 조작을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작법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위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위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숱셔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이값을 보게 되면 더불당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소 단위에서도 다 플러스값이 대부분 나오죠.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씨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했는가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부여군 사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여업이 아주 크네요. 부여업에 투표소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5선 의원이네요. 5선 의원. 이번에 됐으면 6선 의원에게는 5선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60 한 8세인데 나오게 하기에는 박지원 씨가 나오니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거소 선상 투표는 42대 51이 나왔습니다. 조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거소 선상은 이번에 거소 선상 투표는 조작 안 한 것 같습니다. 표가 몇 표가 안 되니까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59대 38입니다. 이거는 조작을 확실히 한 겁니다. 대략 50대 50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제외 국민 투표 87대 13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 가운데 가장 심하게 조작하는 거가 제외 국민 투표 그다음에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그냥 딱 수치만 보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 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투표소 단위마다 다 조작을 합니다. 투표소 단위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엽의 관내 사전 투표가 박수연 57% 정진석 41% 조작 냄새가 확 납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그런데 이 조작범들이 손을 많이 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당일 투표입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이런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가 일종의 기준점인 겁니다. 부엽 제1투표소 보시기 바랍니다. 41대 57 제2투표소 43대 54 제3투표소 36대 62 제4투표 34대 64 평균값을 딱 구하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박수연 40% 정진석 57%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당일이 박수연은 40%인데 득표율이 사전을 57%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차익값이 무려 플러스 17%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진석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41% 당일 투표 득표율이 57%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6%입니다. 플러스 17% 마이너스 1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하고 흰색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당일 투표 투표소별마다 득표율인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당일 투표 득표율 40% 관내 사전 투표율 40% 내외 국외 부재자 투표 40% 내외 관내 사전 투표 40% 내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그럼 거소 손상은 무엇입니까 40% 내외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질들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관내 사전 투표에 투표소 단위의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평균값 거소 손상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손을 안 댔습니까. 그럼 뭘 손을 댄 겁니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전부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도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지르는지 투표소 단위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발각되느냐 투표소 단위별로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노란색하고 흰색이 그 위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조작 관외 사전 투표 조작 거소 손상 투표 정상 거소 손상 투표가 여러분들 박수현 42%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40% 거의 비슷합니다. 정진석 관외 거소 손상 투표 득표율 51% 당일 투표 득표 득표율 평균 값 57%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밑단인 투표소 단위마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투표소 왔다 단위를 딱 보게 되면 그대로 빨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부여군의 규환면 은산면입니다. 규환면의 투표소가 4개가 있고 은산면의 이름도 투표소가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규환면의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48%입니다. 1투표소 43 제2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55% 제3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49% 제4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47% 당일 투표 득표율 규환면 평균값 48%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관내 사전투표 규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몇 % 나왔습니까 57% 나왔습니까 10%를 뻥튀기 해 준 겁니다. 정진석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49% 사전투표 득표율 40%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9%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뭐 선거운동이 뭐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선거는 숫자로 결판이 납니다. 그 숫자는 과학이 영역입니다. 숫자를 조작하면 과학이 찾아내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과학이 다 찾아낸 겁니다. 무슨 제야 전문가 특별한 기술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숫자를 조작한 자 과학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은산면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박수연 후보가 플러스 47%지 않습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5%네요. 좀 크기는 작지만 오차범인 0의 3%를 다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구여군에서 오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한 이 사람들은 이제는 뭐 그냥 닥치고 조작하는 겁니다. 꼭 같은 조작방법을 10년째 사용한 겁니다. 10년째. 다른 방법은 아마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전투표 수를 집어넣어 주는 방법 외에는 부여군이 잃었으면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공주시입니다. 이 공주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 거소선상 48-44 조작 안 한 겁니다.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60대 37 조작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무지막지 조작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구업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치 33% 박수현 사전투표 득표율 47%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플러스 얼마입니까 53에 47을 빼면 여러분 얼마죠 10 53에 4를 빼면 6% 6% 6% 플러스 6% 그 다음에 정진석 후보 마이너스 6% 나오네요. 이 당일 투표 득표는 다 비슷하죠 수치가. 아 아니네요 47에 33을 빼니까 플러스 14% 50에서 64를 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평균값이 33%고 1투표소 박수현 32 2투표 37 3투표 31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이런 빨갛이 된 겁니다. 천부다 숫자를 다 조작한 겁니다. 컴퓨터의 힘을 마음껏 이용한 거죠. 이게 정진석 씨의 공주 씨 자료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진석의 공주 씨의 보시게 되면 계룡면 당일 투표 득표율은 38%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은 49%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1% 조작을 한 거죠. 계룡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정진석 49% 당일 투표 득표율 60%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1%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전부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숫자를 만진 것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10년째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국힘당이 대패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 우파 진영이 표를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권력은.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비급한 사람인 겁니다. 기회주의자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진석 씨를 분석하게 되면 만 40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2780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존경하겠습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남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선관이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자 여러분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